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축제 1부 이 수상자 여러분이 축하 무대로 꾸며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예예술 발전 공로상 그러니까 한국예총회장상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노래한 우리 차성현씨를 필두로 총 10분의 가수분들이 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130여개의 지혜를 두고 있는 한국예총 그리고 사단범인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문화예술의 발전에 물신양렬을 했은 두 단체가 아닌가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남다른 애정으로 우리 가수들의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는 우리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예총회장상이 빛나는 가수분들의 멋진 무대를 이어가 볼까요? 한 번 들으면 두 번 듣고 싶고 한 번 만나면 두 번 만나고 싶은 그런 한 만 번 만나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풍부한 감성 강철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박수주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Mete 아 Please call me and pay attention 너를 보면 화가 난다 네 옷은 아니야 이 큰 안에서 정 때문이야 사인 좀 치르며 배를 써봤던 눈물이 가득하니 쓰러진 상처 달래는 게 어디 너뿐이냐 사랑이야 지나면 되지 그 노래 정 때문이야 그 노래 정 때문이야 그 노래 정 그 노래 정 그 노래 정답 시도로 화가 난다 너를 보고 있으며 달빛이 없어서 정 때문이야 잠을 잡고 우는 내가 미워서 눈물이 그 노래 정답 그 노래 정답 아픈 사랑 달래는 게 그 노래 너뿐이라 그 노래 정답 그 노래 정답 이 노래 정답 그 노래 정답 그 노래 정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